81.2호 매도 81.2호 매도 4 평당가 81의 매도 매도 추가 손절까 시까 코비님 저 꿀밤 좀 한데 꿀밤 꿀밤 왜요 영미님 뭐했깐 이야 뭐냐 차트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냐 뭐요 이게 어제 미쳤나봐요 매도를 걸고 자서 1800 마이너스 아이고 1800 마이너스 근데 왜 걸고 주무셔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았는지 아니요 얼른 깨셨어야 됐는데 왜 그걸 들고 주무셨댜 거비님 왜 이렇게 쳐오르셔 거비님 왜 이렇게 쳐오르셔 근게요 기분 나쁘네요 왜 이렇게 쬐깜쬐깜 올라싸 내가 오자마자 형 머리를 자꾸 뜨네 매수 걸어두고 잤다가 청산당함 뭐야 이거 요즘 시장 매수를 걸든 매도를 걸든 다 죽이버리네 살살 좀 하셔요 왜 포지션을 잡고 자는건지 난 도통 이해가 안되네 기질할 것 같은데 나는 포지션 잡고 있으면 당장 화장실 가기도 들들들 떨리는디 그걸 들고 잔다는 것이 대단하구만 여기서 제가 아마 여기 어디에서 들어갔을 거에요 무려 한 200포? 위로 쏘더만 다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어제 제가 방송 끄고 들어간 그 시점부터 한 200포가 더 올랐구요 한 300포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100포인트 정도 기어 올라오고 있구요 올랐다 내렸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구비 지표때 얼마나 움직일까요? 200포인트 이상 움직일거에요 지표때 방향 보고 매매할게요 미리 잡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반반 홀짝입니다 미리 잡으면 지표 이거 별거 없죠? 커요 겁나 커요 겁나 크다고 조심해요 겁나 크단게 조심해야되요 영사님 이 지표 엄청 큰 지표에요 주의해야되요 야뽑은 안됩니다 이거 지표 이거 어 클락클락 시초가에서 지표 스타트 자 지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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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또 아우 아우 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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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마다 봉이 평등가 80에 매도 80에 매도 80 매도 셋 잠깐 익줄 70포익줄 음 마이크 꺼졌었네 좋았어 70포익 묵었어 응 공개 아우 모든 그들은 그 그들은 이야 뭐가 막 들어오네 겁나 들어오네 봉이 점점점점 커지네 조그만 했다가 중간 커지고 커지고 봉이 점점점점 커지네 81.25 매도 4 평당가 81의 매도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매도 추가 손질까 시까 일단 본청하고 다시 볼게요 헛다 뒤질 뻔했네 저렇게 쉽게 넘길 줄은 몰랐네 또 왜 이렇게 급하냐 조정없이 저렇게 올라가네 본청하고 다시 볼게요 못 건들겄다 둘 다 고맙습니다.